2시 10분 뒤 2시 10분 뒤 3시 11분 뒤 3시 11분 뒤 1시 11분 뒤 2시 11분 뒤 섬 씨도 familiar 너랑 토플 귀걸이야 그러네? 어? 어? 뭐야? 어? 하나? 네? 오늘 나랑 목목이랑 토플 패드야 어쩌라고? 너도 나의 반중이야? 나는 핑크색 나는 핑크색 나는 핑크색 기분 좋은 몸이다 아, 기분은 원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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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하나 둘 셋 아흠 unsafe Senior 아일리 아름만 넌 하늘 앞으로 하나 둘 셋 하나도 나름 동생 aparealım 새내 하나 둘 셋 다 지금 멤버들이 어마어마스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뱅 어머니 하늘아 신나네 신나졌어 내 임포스터 안 본다 나는 못 봤어요 난 못 봤어 구정인지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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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면 되나 하나 둘 셋 히히히히 아 근데 얘 하고 하고 자 1분 1초 1분 2초 우와 이거 좀 먹었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b 그리고 두 번째 엔젤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왕 스테이 가까이있게 보니깐 기분이 좋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만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TMI씨가 있죠 하나 둘 셋 다른 이야기 해줘 항상 멋있고 예쁘다 사랑이 얘기해야 돼 항상 멋있고 이제 다음에 해야될 것 같다 오케이 다음에 또 해줘 네 셋 셋 셋 이번 연도에도 너의 목소리로 많은 스테이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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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키즈, 브라더 형도 아니고 또 남동생도 아니고 친구도 많은데 그 사이에 다들 가족처럼 진행하니까 브라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진에게 필릭스란 소중한 친구 되게 저희도 되게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서도 굉장히 의욕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되게 힘이 돼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컨택트? 아니야 아이컨택트 할래 아니면 허그 할래 그냥 허그요? 형진이 진짜 허그에 스킨쉽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할 때? 그래서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형부가 이거만 버티고 나 누구한테 이렇게 허그하는 건 처음인데 허그아 이게 지금 난 나의 기회야 그래 형부가 즐겨라 난 이거 난 진짜 허그를 해서 난 이렇게 허그하는 거구나 난 백허그가 더 좋아 백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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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뭔가 약간 진짜 이렇게 가까이 뭔가요 앞에서 이렇게 허그하면 더 가까워 아 진짜? 기대는 걸 좋아해요 약간 이런 거 아 아 늘 아니 열심히 할 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 힘을 다 풀린데 돌고 이런 거 다 들어줘 다 들어줘 좋은 건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 크기 100분이 되면 아 들어줘 100분이 되면 이제 딱 공개하려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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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 영국 시간 예 현진 영국 시간 현진 영국 시간 현진 영국 시간 오 너무 가까이 오 오 오 창빈 노래했죠 오 오 창빈 노래했죠 창빈 노래했죠 어디 사이악 오 오 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